김진태씨 한때 보수진영에 상당히 기대에 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분이고 지금은 강원도지사로 있는데 이번에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보정을 못쓰겠다 이렇게가 지금 채권시장이 난리지 않습니까 우량 대기업들도 급전을 구하기가 힘든 정도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중앙정부가 아주 생야단이 난 거죠 김진태의 자업자득 이재명 주장을 합니다 김진태를 이번에 수사해야 된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한 끈 잡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자기가 수사 우는 이런 이야기는 입에 올리면 안 되죠 지금은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김진태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뭐 김진태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일반인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점잖 표연을 쓴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지금 정도는 유동규 씨가 하루하루 뭐죠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런 정황을 미뤄보면 이재명 씨는 제정신이면 절대 뭐죠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김진태 수사를 촉구한다 그러자 이제 전 국힘당의 강남에 여러분도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희숙 씨가 배째라의 원조 입을 닥쳐라 이렇게 일 다물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직업보정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근원은 전임 두 번 연속으로 강원도지사를 했던 강원도 재정을 넘어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레고랜드의 그냥 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50억 원 지급보정을 쓴 최문순 씨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지급보정을 중앙정부의 경제부처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이 그렇게 덜커덕 내놓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김진대 씨의 좀 철없음 실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적이 돼야 될 따끔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대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리행 선언 본인도 몰아트림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때 부도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윤희숙 씨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5천만이 김진태를 욕해도 배제라의 원조인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 된다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몰아토리움이라는 정치쇼를 했다는 것이 바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주장인 거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보게 되면 5천만이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욕해도 배제라 원조인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지 성남시 몰아토리움 성남시 지급 부도조인 스스로 정치쇼였다고 인정한 이재명 당대표나 그런 당대표를 둔 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수사해라 감사해라 공세 수위를 높입니다 역대급 내로남불이긴 한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하는 것일 뿐입니다 창피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억력이 미흡하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정상적인 정치가 절실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윤희숙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금 자금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경솔했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전임 강원도 지사를 두 번 지냈던 최문순 씨지만 경솔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지금 사르름판을 걷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경제부처와 전혀 상의 없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선 의원치고 김진대 씨가 참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김진대 씨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큼하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대 씨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1964년생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말 무렵에 아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를 했구나라는 확신이 됐을 때 제가 공병호 tv의 스튜디오에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권유하는 재검표 선금부 요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그 모임에 민경욱 전 의원도 오셨고 김진대 씨도 오셨고 그다음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이게 분명히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으니까 좀 선금부 요소송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했죠 권유했는데 그러나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세훈 씨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다 알았을 것이고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진대 씨하고는 달랐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한 선거 소위 공정성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세훈 씨나 나경원 씨나 이현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공 박사님 뜻은 알겠지만 제가 선거 무효소송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선거 무효소송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죠? 선거 무효소송을 접는 사람도 있었지만 최소한 아주 열악한 조건 하에서 싸우는 민경욱 전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을 대놓고 공격하는 그런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러나 김진대 씨는 그걸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답게 본인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떤 젊은 친구를 뭡니까 언론사에 보내가지고 그 언론사 그 친구의 입으로 뭡니까 떠들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진태가 검사 출신이라고요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조작을 잘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신성식에 조금 전에 조작한 거 봤죠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선거 무효소송을 나설 수가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원 씨나 나경원 씨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뻔히 하면서 뭡니까 날뛴 사람이 이준석이하고 하태경이하고 한기호하고 그런 사람들 편에 김진대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더 교활한 것은 본인이 피를 안 묻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젊은 친구 펜앤마이크가 여러분 그렇게 격렬하게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가 아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깃발 날렸죠 누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서북천년 무슨 단위인가 정함철이라는 친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친구 여러분 강원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누가 여러분들 정규재한테 소개했습니까 누가 소개했습니까 내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100% 소개를 김진대가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진태가 강원도 여러분들 출신의 한 청년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조작정거23 진짜 부정은 따로 있다 페넨초댁석 정함철 서북청년당 6월 17일 2020년 6월 17일 정말 나쁜 짓이죠 본인들이 용기가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그 열악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여기 김진태 씨는 왜 그렇겠냐 제가 인별로 나경원 씨나 오세훈 씨나 김진태 씨랑 특집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공병호tv에서 그 당시만 해도 공병호tv에서 수십만 명이 볼 수 있었던 시대니까 그게 김진태 편이 나가니까 그게 30만 40만이 보니까 본인이 위협을 느꼈던지 그래서 정함철을 투입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도록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검사 출신의 한때에 우익의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주를 모았던 사선의원인 김진태가 할 그런 태도입니까 김진태 씨를 여러분들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더운 날 2022년도 6월인가 7월에 조슈아 씨 그다음에 저의 아내 되는 집사람 그다음에 몇 사람이 가 가지고 면을 돌아다니면서 뭐죠 한 7,8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직접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땡볕의 말입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선거 부정이 가서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김진태라는 사람은 뭐죠 자격을 투입해 가지고 공격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김진태의 뱃속이고 진면목입니다 그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서울법대를 나왔으면 나왔고 당신이 난리던 다선위원은 다선위원인데 나는 그런 거와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거다 이야기 정규제하고 짝짝꿍이 돼가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했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부정선거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전산을 조작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김진대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표를 얼마만큼 훔쳐갔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진대 후보의 춘천시 철흥군 화천군 양구군 갑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5%를 빼앗아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6%에서 최소 2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허영의 차익값이 플러스 8% 플러스 24%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뭡니까 조작입니다 이거는 선거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투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지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좋다 이야기야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했는데 나는 계속 정치해야 되니까 선거 무효소속 나설 수 없다 오케이 내가 이해한다 이야기죠 밥을 한두 해 먹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경훈이나 오세훈이처럼 입 다물고 후위를 기약하는 것도 괜찮다 이야기죠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뭐죠 이렇게 엉뚱한 친구를 투입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하고 그게 할 짓이냐 이야기죠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인터뷰 부정선거 덜 둘러싼 분쟁은 종복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다 일부 유튜브 채들 등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간다 4.15 총선 부정선거설에 앞서도 유수한 의혹 제기 주장 근거 제기된 영상사진 일부 조작됐다 뭐 이게 뭐 근본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젊은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펜앤마이크에서 대대적으로 그때 뭐 물 만났죠 정주재 씨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나라도 한 통해가지고 공박사 사실 내가 뭐 이렇게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나는 이번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하죠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특집 시리즈를 몇 부로 나누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신 선거 결과 한번 봐라 이야기죠 이게 선거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그 경솔한 이런 행동으로 채권신양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사람이 좀 원칙을 갖고 우직하게 이런 추구를 해야 저렇게 큰 실질을 안 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지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냥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 대한조작공화국입니다 여당은 국팀당도 뭐죠 다 공범관계 있는 거죠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야당은 가장 수혜자니까 민주당은 주도했겠죠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실도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범 종범 공범 부역자 협력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이름들 의견을 가장 수렴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직보해야 될 강성교 사회로 총선의 마포갑에 출마했던 1선 국팀당의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제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 붙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놈도 밉지만 덤넘 놈도 더 미운 거죠 여러분들 바로 강원도에 춘천 철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러분 그 옆 동네가 삼성장군인지 사성장군인지 한기호 전 사무총장 지금 사무총장을 누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준석하고 사무총장을 같이 했죠 뭐 한기호 부정선거 없었다 대부분이 없다는데 무슨 선거사기야 한기호 이야기입니다 한기호 국팀당 사무총장 양신불량 나는 재검표 세 번 다녀왔다 세 번 다녀오지 않았죠 재검표 가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게 전산조작입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사성장군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야 전산조작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눈에 안 보이지 재검표 세 번 갔다 온 것도 뭡니까 믿을 수가 없지만 세 번 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한기호 사성장군 국팀당 사무총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훔쳐갔습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기호가 2020년 4.15 총선에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하천군 양구군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2%를 빼앗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9% 정도 더한 겁니다 방산면 보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은 미래통합당의 한기호가 21.5%만큼 빼앗겼습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도덕질이고 이거는 사기인 겁니다 이거는 선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더라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 다 뭡니까 헛소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조작공화국이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합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손해가 좀 되고 하더라도 정도를 그래야 복도 따르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김진태 씨가 들으면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 선거 부정 이야기에 대해 당신이 이야기 안 한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한다 이야기죠 정치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입은 다물어야 된다 이야기죠 쓸데없는 짓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야 이거 참 비열하구나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항편이 없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남자가 출세가 대단한 거냐 죽고 나면 다 그만인 건데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침묵하는까지는 최소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보고 뭡니까 선거 부정 밝히라고 합니까 그 침묵까지 못해 가지고 한 젊은 건본과 뿌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친구를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게 김진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들 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이 참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다 밝혀지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뉴스에 보신 것처럼 신성식 전남 춘천 출신 순천 출신 순천 고등학교 졸업 중앙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통과 그래 잘 나갔잖아요 올해 55세니까 그러나 55세에 비해 갔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인데 그렇게 불이한 일에 정부를 조작해 가지고 동료를 엮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지도청 인사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좀 묵직하게 그렇게 옳은 것을 추구해야 복도 따르는 거죠 대가리 확실히 굴리고 맙니까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익되면 여기 뒤따르고 저기 이익되면 저기 뒤따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박으로 뭡니까 크게 당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